엔타로 제라툴 와 나 제라툴이 이렇게 될지 몰랐네 나 진짜 야 그러면 진짜 공화의 유산이 진짜 제라툴의 유산이야 드립이 아니라 어 이거 누가 살리냐 이 프로토스를 아르타니스한테 거는 수 밖에 없네 아몬을 막을 사람이 아르타니스로 이어지는거야 이제 제라툴에서 아르타니스다 아르타니스다 어때요? 소리 굉장히 크고 좋죠? 여러분들이 소리가 너무 작다고 해서 리얼 영화방송을 제가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더 키우면 안 돼 내가 멘트를 못해 어 잘났네 얘네 야 근데 좀 그렇다 사실 저게 간지인데 그치 프로토스는 저게 간지잖아 여기 나오는 이제 프로토스들 다 잘랐겠네 동력장치는 고대의 것이지만 그들에는 그걸 가동할 방법을 제정할 수 있을 것이다 어둠의 참 정..정말 영광입니다 우린 이 기회를 절대 놓쳐선 안 됩니다 물론이도 서둘러 어서 움직여야 합니다 삭발령이네 삭발령이야 삭발령이네 삭발령이야 이건 또 다른 교수지 모델이 공격 어떤 다른 교수지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